하루에도 몇 번씩 보내오는 대출 문자, 왜 이렇게 자주 오나 했더니 이동통신사들이 직접 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 서비스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SKT는 교육,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통 등 76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약 11.16%를 차지했으며 연간 매출은 약 1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SKT가 가입자에게 발송한 메시지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땡땡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소개해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광고의 주체가 SKT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게 정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KT는 대출 광고 사업을 통해 약 10억 5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KT 재휴 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재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등이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은근슬쩍 가입자 동의를 받은 뒤 이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회원 가입을 받으며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뒤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눴고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 광고를 뿌린 겁니다. 정의원은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동의서인 대출 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